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히 북한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여기는 바로 저의 고향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도를 잘 그렸고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공을 잘하여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5,300만 모든 국민들이 이승만과 박정희의 혜택을 보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좋은 현상들은 딱 두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 좋은 일 고통스러운 일들은 다 자파 대통령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나가는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북한의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있나요?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지금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특별히 경북 대구요 대한민국이 산 것도 경북 대구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이 망한 것도 경북 대구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큰 두 가지 사건은 아니,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인 박근혜를 탄핵시켰다니까 그때 박근혜 탄핵할 때 여론조사 보니까 대구, 경북도 박근혜 탄핵의 90%를 지지하더라고요 형제, 자매, 여러분 도대체 이 경북, 대구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아마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90%가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다니까요 누구에게 속아서? 북한에게 속아서 언론들이 완전히 장악해서 특별히 조중동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된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이가 감빵을 가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자기 출신의 대통령이 감빵을 가고 그리고 탄핵을 당해도 어찌하여 경북, 대구가 이런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전두환 대통령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장례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유골이 전두환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할 때에 나는 죽은 뒤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지 말아라 저 북한이 보이는 휴전선 산에다가 내 유골을 뿌려달라 나는 죽어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화장터에 가서 유골함을 들고 북한이 보이는 그 산에다가 유골을 뿌리려고 하니까 자파 빨갱이 이 종북애들이 환경오염된다고 전두환의 유골을 못 뿌리게 해가지고 지금도 전두환 대통령의 유골이 이순자 여사가 장롱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례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어떻게 경북 대구가 가만히 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들고 일어나야죠 어떻게 경북 대구의 기질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불의를 보고도 대한민국이 다 망해도 박교대가 탄핵을 당하고 이명박이가 구속되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장례식도 못하는데 이거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늦었지만 대구여 일어나야 됩니다 경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은 전라도인데 전라남북도 숫자 다 합해봐도 이 경상남도 하나를 못 이깁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나요 같은 대구에 있는 정치인들 유승민 이준석 지금 또 여기에다가 대구시장 누구예요 이런 인간들이 자기의 대통령 자기 지역의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 감옥에다 가둔다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이 자리에 오시고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로 가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경북 대구에 있는 어르신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 그리고 나의 후배 여러분 이런 상태에는 대구의 기질이 다시 폭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날 해마다 하는 국민대회를 통하여 천만 조직을 끝내고 이제 8월 15일 날 가문 광장에서 4.19 혁명 5.19에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의 혁명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원에 다 참석하시기를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만 세 그래도 내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희망은 경북 대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잠잠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태구요 일어나라 일어나실래요 일어나시기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만 세 대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손주 눈에 너도 아프지 않는 손주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눈에 너도 안 아픈 여러분의 손주 손녀를 저 김정은 개새끼의 지배를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막으려면 다른 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대구 경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실래요 대한민국은 대구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대구가 일으킨 나라 아닙니까 경북 대구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제 10위권 8위권 7위권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요즘요 이 대구에 있는 이 어르신들 보면 폭력자들 보면 언론한테 길이 떨어져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아니 서울에서 보면 말은 경상도말 쓰는데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경북 대구 출신들이 자기 고향의 이름을 제대로 말 못해 뭐라는 거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이래요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당당하게 나는 경북 대구가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이만큼 자파 대통령 세 명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대구 경북에 이 국민들을 길을 죽여놓은 거예요 길을 뭐를 잘못했습니까 뭐를 아니 내가 고향에 왔다고 큰소리 치는 게 아니라 경북 대구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냐고 전두환이가 뭘 잘못했냐고 아니 광주 사태에 일어났을 때 전두환이가 공수부대를 통하여 광주 사태를 진압 안 했으면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 사태에 일어났을 때 공수부대로 진압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기가 죽냐 말이요 기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경북 대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뭐를 잘못했냐고 경상도 보리문드 이 새끼들아 문동 이 새끼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말을 해보자고 뭘 잘못했어 그런데 왜 대한민국 공간에서 경북 대구의 인간들이 오늘 오기는 많이 왔다 오기는 많이 왔어 아따 이 시가리들이 말이야 이 시가리들이 그냥 엄청나게 왔어 온 걸 보니까 뭔가 희망이 좀 보여요 온 걸 보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 모인 것만 가지고 말하지 여러분의 기가 살아내야 되는 기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야 내가 전국을 지금 순회하고 있는데 파리로 국민대회 할 때까지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열흘 동안에 천만 명의 조직을 하여 이 대한민국을 엎어버리려고 나는 박정희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여 아니 왜 날 이상하게 쳐다보고 난리야 난 박정희보다 더 독한 사람이 되니까 정가은 목사를 잘 보시라고요 이번에 파리로를 통하여 자파 빨갱이들 종북들 싹 쓸어버려야 돼요 그래도 빨갱이짓 하는 놈들은 북판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봉의하십니까 이제 조금 지가 살아났어 내가 봅니다 참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대구 안 왔으면 여러분이 또 히쯔구리 해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고향이 어디요 저기요 저기요 어디요 충청도요 충청도 근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경북 대구 현재 지도자는 정가은 목사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믿고 큰 손이 빵빵 치고 다니는데 앞으로도 계속 큰 손이 쳐도 돼요 여러분이 밀어주실래요 진짜요 그럼 우리 혁명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주먹 다 치어요 옆에 자위에 자 혁명합시다 뭘 하자고요 혁명도 사나이가 붕알 차고 나와가지고 혁명도 한번 못해보는 게 그게 뭔 사나이냐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거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8월 15일날을 통하여 빨갱이들을 다 척결해버리고 동의하십니까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김정은 이 개새끼를 죽여버리고 자유통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괜히 겉으로만 떨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볼래요 정말요 살아도 뭐라고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어도 혁명은 어떻게 하느냐 김종필 총재가 5.16 군사혁명을 할 때에 하아 젊은 이쁜 자기 부인 박영욱 여사가 잠자는 걸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조선일보 일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한 세상 잘 살다가 오느라 뭐냐 5.16 김종필가 나갈 때에 자기는 살 생각 안 한 거야 오늘 박정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나가서 실패하면 나는 이걸로 인생 끝이고 그러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오라 이거예요 혁명은 이런 각오로 혁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하고 같이 한번 하실래요 살아도 같이 사실래요 죽어도 같이 죽을래요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만 세 감아보니까 손 안 든 사람이 한 세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전라도로 보내버려야죠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요 왜 지금 혁명이 필요한가 일반적 방법으로 가지는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북한에게 점령돼가지고 끝난 거라고 끝난 거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여러분에게 증명을 시켜드릴게요 자 김국성 선생님을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자아